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프로 포인세티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이싱은 제가 미리 해놨구요 저는 요정도의 포인세티아를 넣을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웃라인을 표시해 놨어요 그 윌튼 색소에 물을 약간 섞어 가지고 부스트로 가지를 먼저 그려줬어요 음 이렇게 그려 놓으면 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그려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요 방법으로 좀 해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채우고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해 놓고요 아 요거 윌튼 색소 레드레드 좀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빨간색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을 먼저 나이프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 면이 약간 나오게 어 그래서 요거를 더 반대편 짝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꽃잎이 형성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안 보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 약간 가운데를 더 볼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꽃잎에 좀 볼록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오른쪽 면 그리고 이쪽은 왼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꽃잎 하나를 완성하는 거죠 요거는 그 나이프 플라워는 나이프에 적당량의 크림, 버러라든지 앙금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왼쪽을 먼저 하셔도 되고 오른쪽을 먼저 하셔도 돼요 왼쪽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했을 때는 왼쪽 면이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오고 또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잎이 좀 이렇게 올라가 보이죠 이렇게 전 잎사귀를 꽃잎을 5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레드레드에다가 약간 브라운을 약간 섞었어요 그러면 그 톤 다운이 되면서 좀 색깔이 짙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좀 조그맣게 해서 요거를 직접 위에다 그 꽃잎 밑에 잎사귀 위에다 직접 그리면은 꽃이 뭉그러져요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서 이 꽃잎 하나를 완성하고 요걸 떠서 떠서 다시 한번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얹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꽃잎을 옮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을 미리 만드신 다음에 요걸 살짝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좋게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편하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꽃잎 5장을 올리는데 그 아래 꽃잎과 꽃잎 정 가운데가 아니라 그 아랫잎의 꽃잎의 끝에 살짝 얹혀서 그 꽃잎이 플랫하게 되지 않게 하시는 게 훨씬 입체적인 모양이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을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이파리 다섯 장 하나 더 요거는 이제 1번으로 제가 해서 다시 조그맣게 해서 다시 올린 건데 요걸 세워서 하는 게 좋죠 조그만 나이프로 떠서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약간 세우듯이 우리 나이프 플라워는 우리가 파이핑 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리게 플랫 하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대신 색상의 다양함을 또 이거는 나타낼 수 있으니까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꽃 수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꽃 수술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뜨는 거예요 그린 색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이렇게 위에다 얹혔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생존감이 있어 보이죠 모양을 이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잎사귀 요것도 똑같이 아까 우리 꽃잎 하듯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이프로 하신 다음에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프 플라워는 내 나이프에다가 얼마만큼 요거를 잘 떠서 한 거에 따라서 몽둑하게 나올 수도 있고 뾰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농도가 너무 되면 이게 발림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끝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발림성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큰 이팔이 이제 만들어줬으면 그 조그만 이팔이 들은 그냥 한 번에 이거는 그린색에 레드 약간 섞어서 하니까 조금 더 다크하게 나오죠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까 만들어놓은 그 브란치를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꽃잎을 꽃잎이 아니죠 잎사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슥슥슥슥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좀 빠르고 재미도 있어요 그 또 파이핑하는 거하고 달리 그리고 좀 빨라요 빨라서 작업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앙금 조금 들고 저는 빨간색으로 한 번 또 이렇게 잎을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사실화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오른쪽에는 또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린색으로 이쪽은 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떠서 이런 표현을 해보시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시는 거 색감을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좀 짙은 색, 옅은 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그 위에 또 얹히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이 표현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하시면 감쪽같이 좀 뭔가 이렇게 더 많이 한 것 같고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독학으로 한 건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처음 나이프 플라워 하시는 분들 같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보자 2부에서 계속 됩니다.